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유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국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유셉의 이름을 사부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유셉이 나가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장세기 41장 43절 이하의 말씀으로 백년가약 천년이 가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신랑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신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신부의 첫째 조건은 순결입니다 생각의 순결 영의 순결 삶의 순결 처방의 순결 순종의 순결 순종을 내가 계산하면 순결한 삶이 아니에요 그분은 장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다가 고난을 빼내는 기간을 캄신이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그래요 본문 성경은 뭡니까?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애국을 그냥 부수 교재로 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주의 종을 쓰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십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왜 그렇습니까? 지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은사입니다 툭 튕기쳐 나와서 그거를 참지 못하고 나오면 감신인 거예요 감신이 뭐라고 했죠? 아람어로 숫자 50을 상징하는 것인데 아라비아 반도에서 38도 이상 되는 뜨거운 바람 모래가 섞여서 오는 바람 농작물에 쌓이면 다 타죽고 메말르고 가뭄이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렸어도 내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면 과정이 필요 없어요 아론의 쌍란 지팡이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열한 개 지파의 공격 대상이 됐어요 그죠? 누군가가 공격하면 공격받는 분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세요 그분이 지도자면 더 보호해 주세요 대양을 멈춰라면 멈추고 가난을 멈춰라면 멈추고 질병을 떠나라면 떠나고 암이 물러가라면 물러가고 말을 신호해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을 만족해 드리는 것이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과 생활을 신호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여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남을 얕잡아 보고 욕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도 끝도 없이 스플랑기온 내 안에 있는 장기가 꿈틀거리면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신의 바람이 오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장기도 안 나옵니다 죄의 대가는 고난이겠지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혹독해야 과거를 청산하고 뒤를 돌아봐요 과거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른 분도 후예뿐입니다 만 가지를 다 자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골목길을 돌아서 왔을 때 그때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죽었다고 오늘 연락이 왔네 어찌하면 될까 인간의 체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필요 없는 걸 갖고 바깥을 끌고 다니면서 상처와 시험거리를 마련해 놔요 저쪽에서 그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답이에요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고 그 답은 내가 디아크리시스 보고서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공기 속에는 많은 질병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인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잡쓰는 것이 들으면 벌써부터 나를 막 끌고 다녀요 몸은 교회에 왔는데 영혼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다 가서 무슨 예배가 올라간 거예요 들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100년 동안 아름다운 약속이란 뜻으로 결혼을 의미합니다 100백자, 해년자, 아름다울 가자, 약속할 약자 그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한평생을 같이 지내는 아름다운 언약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과 100년 가약이 천년이 가도 변질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5만 원 때문에 가약을 끊어요 5만 원 갖고 마귀가 쓰는 거예요 조금 무시한다고 끊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화로가 안 하시면 예레미야 2장 2절 이하에 보면 장녀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랬다가 부인이라고 그랬다가 타우 장녀라고 그랬다가 장녀 중에도 비여란 타우라는 건 아라모 마지막 자라고 그랬잖아요 알파벳이 여러분 천년이 가도 변질함이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은혜로 우리에게 가슴팍에 바뀌면 고난이 우리를 끌고 못 다녀요 그것이 순교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요셉은 본문 성경에 드디어 부인도 얻고 세마포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인장만지도 주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장만지는 응답이에요 항상 환경 속에는 관계 속에는 예배 속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염려스럽다 더 간사한 성격 외한 낫인데 외를 빼도 힘드는데 외라는 계속용법 접속사와 외가 왔으니 너의 대가 너의 대만이 아니라 내 후손의 대도 어떻게 되겠냐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은혜는 내가 마음을 피워야 돼요 이거는 되고 은혜는 조건을 걸지 않아요 우리는 조건을 너무 많이 겁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조건은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한다면 네가 이렇게 한다면 조건은 환경입니다 너 캄신 보내줘서 지금 너 캄신 51을 상징하는 거는 이 땅의 완전 숫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가 봅니다 백년가약 천년이 가도 사명감당한다고다가 스파라기조 인친받는 재앙을 조금 줬더니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알아온다고 썼더나요 봉사를 많이 알아온다고 썼더나요 세상에는 두 배의 저주가 있어요 대접재앙과 나팔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써요 진급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해줘요 교회는 깨끗해지는 지성소예요 최고 무서운 것이 거짓말 갖고 오면 최고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 캄신 때문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한번 보면요 이 캄신이 바람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064년부터 1071년까지는 캄신이 와가지고 사람의 시체까지 애교배션 먹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혹독하게 가난해요 인간이 악한데 살냐고 사람의 시체도 먹어요 사람을 잡아먹는데요 그 정도로 캄신의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면 다 파괴를 시키고 교회를 나가요 그냥 나가면 좀 어때 그렇죠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캄신이라는 것은 50가지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돼요 저렇게도 안 돼요 여러분 맨 처음 처방이 최고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을 맞춰줘서 꼭꼭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지옥에는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표현한 거예요 게시록에서지만 밑이 보이지 않다 끝이 보이지 않다 지옥이라는 말은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슬픔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되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신바름 나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3절 나갑니다 41장 장세기 41장 43장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글을 대우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천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은혜의 처방이 총리입니다 은혜의 처방은 거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순종을 하느냐 은혜로 처방받아서 그래요 모세처럼 40일 금식기도 하고 두돌판 104kg을 내고 와서 준다면 강격해서 하겠죠 그거는 율법의 시대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철철철철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답은 그냥 생겨집니다 그죠 아멘의 그 엎드려라 총리 나가신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마귀들한테 마귀야 암흑의 성도 나간다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있어서 행복한 거는 속보이는 행복 교제의 행복은 진짜의 행복 걱정하지마 예 또 걱정해 걱정하지마 걱정은 왜요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아브레이크 엎드리다 명사 남성 단수 동사 히필 부정사 절대형 원정은 아브레이크 동사에서 열어줬습니다 무릎을 꿇다 지혜로운 요셉이 저와 여러분이 마귀 소굴에 들어가도 다 엎드려요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존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귀는 무시해서 대꾸하는 거예요 목사가 포이맨 기업을 나눠주고 빌딩을 나눠준다고 해도 무시해요 여러분 고전 헬라우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엎드리는 게 뭐예요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누구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한테 요셉한테 특별하게 뽑아준 거예요 뭘로 뽑아줬어요 지혜와 명철로 39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격은 뭐예요 지격은 너와 같이 신중하고 노련한 자를 못 봤다 여러분 30살 먹은 요셉이 얼마나 노련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겨준 거예요 풍겨준 거예요 가만히 북상해 봅니다 요셉은 엄마를 닮아서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라이를 닮아서 예수님은 쫓아다니면 안 되니까 흠모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바울도 흠모을 것이 없었어요 대머리에다가 싸나운 얼굴에다가 매부리코에다가 또 막 쓰러지는 데다가 그것도 은사예요 주야장장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땅구멍이 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유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나는 키가 작지 다 유익해서 여러분 지혜와 명절이 총리가 되는 기준 은혜를 받는 기준 회개하는 기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준입니다 그죠? 왜야 감은 호콤합니다 신중하다 신중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들투시는 거예요 신중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미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보는 거 내가 이 말 했으니까 꼭 이 말에 대한 벌을 받을 거야 어떡하지? 그 말이 절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꾸무럭거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이 없을 거야 나 혼자 갈 거야 감신이라는 가난의 바람하고 갈 거야 가난은 여러분 참 괴롭습니다 어떠면 마음까지 가난했고 날마다 걱정만 해요 걱정은 행동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죠? 행동하지 않으면 걱정은 그냥 남아있어요 기독교 용어로 순종입니다 샤마 신의 길을 빌려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까 그 시각장애인 성악과 그죠? 몇 메타 가면 뭐가 있다 몇 메타 가면 뭐가 있다 저는 그래 소명 있는 자는 안 죽어요 동생은 죽었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놔두면 정상적인 눈이고 그냥 놔두면 고아원에 못 가요 고아원에 가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줘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미국으로 입양을 가요 거기서 유명해진 목사님을 만나요 목회자 진짜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 남 가진 거 없으나 나 하나님을 보았네 자 그래서 호쿠마라는 것은 신중하다 지혜는 신중하다고요 명철은 보호라 소리입니다 나 미인 동사 부정사 현재 수동태 그죠 명철하고 그죠 노련하다 보는 노련하다 노련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이 참 많이 들어요 말하기 전에 통 나섰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30년 동안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얻어 맞을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같이 맞아주고 욕을 얻어 먹을 때도 대신 욕을 얻어 먹어주시고 눈물 흘릴 때도 나보다도 더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후손들을 걱정할 때도 후손들을 많이 걱정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 대회는 우리 애들한테 호난 주지 마세요 딸을 불러가고서 고치려면 그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사상은 구원이기 때문에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응답을 적절하게 안을 때는 고난이라는 선물 보따리가 기다리는 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질심민족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가 끝나면 이제 중부기도로 살아갑니다 내 기도도 안 찾는데 누구 기도를 합니까 똑같이 질심민족을 놓고 기도하자 해도 출발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질심민족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69민족은 다 치옥갔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말은 잘 들어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안 되면 눈을 못 감아요 왜냐 성격을 전문적으로 아는 전문가가 말하면 드려야 되잖아요 뭐 원어 전문 설교라며 사익자반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원어 전문 서적을 20가지 이상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철판 돼서 안 사가서 안 봐서 지금은 사정 있는 관계로 다는 못 보지만 여러분들이 사정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라는 말이 이제 아브레크는 무릎을 꿇다 무릎을 절하다 고전시불에 가보면 주의하다 정중 친절 호의 상냥한 돌봄 배려 이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를 가면 응답을 인장반지로 탁탁 나와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30살 먹은 요셉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셉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요셉처럼 감옥에 간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를 책망받는 거잖아요 독해야 해결받다 책망은 독해야 책망받는 거 싫어하는 것이 막이잖아요 그냥 놔두면 마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렇죠 44절로 옵니다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에그보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위임을 해줘요 누구한테요 주의 종들한테 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저 성도는 맞춤직 서비스가 이거다 그게 법이다 그렇죠 그런데 왜 평등하게 안 해 주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행전에는 베드로 딸이 너무 예뻐가지고 장애인을 꿇어 앉혀서 소대변을 받아냈다고 그게 하나님 주권사상이에요 성결억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독특한 이런 거를 주셨어 이걸 믿고 가는 거죠 우빌르 아데카 내 허락 없이는 우빌르 아데카 직역은 뭐예요? 경작할 수가 없다 실패가 계속 지나가다 허락을 안 해주면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예언을 좋은 거를 심었어도 경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느 쪽이면 되나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한 5단 내려서면 열마되면 안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정용법 접속사 우 하나 불불리 전치사 빼 명사 남성 2인칭 단축 그래서 여기 합성어예요 비라데이 원형은 비라데이 비리라는 것은 발이요 발 발 플러스 아드입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면 뭐뭇은 그렇다고 치고 뭐뭇을 제외하고 뭐뭇 없이 그런 거예요 직역은 뭐예요? 발이라는 것은 없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패하다 없다 아드는 그냥 지나가다 계속 지나가다 고개만 끄떡거리고 계속 지나가는 것이 뭐예요? 내 허락 없이는 반응은 행동화로 시키는 것이 응답입니다 반응은 행동화로 시키는 것 침묵으로 시키는 것은 응답이 연장된 거예요 경작할 수가 없다 직역은 실패가 계속 지나가다 그렇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때 병이 나면 죽는 겁니다 약의 효과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약을 먹으면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놀리지 못할 것이다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탁 엎드려서 뭐라고 말할 때 수족을 놀려야 된다는 거죠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받으면 고난받으면 올려주세요 죄져서 고난받는 것은 죄의 대가고요 요셉은 상금의 대가입니다 상금의 대가 놀리다 이 말은 야림입니다 야림 동사 시필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원형은 룸입니다 거만하다 높이 올라가다 이런 어근의 수혈이 됐어요 칭찬하다 시트파일형은 스스로 높다 거만하고 자랑하다 시트파일형은 자기반복 강화평이라고 그랬죠 어느 때 사용됩니까 이게? 교회에서 일을 좀 많이 했을 때 일을 많이 했으면 아 건강으로 관리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라틴어 원전 찾아 봅니다 파크티오 놀리다 그렇죠? 놀림은 파크티오 여성형 명사 다동사 수동형의 소리가 됐습니다 파키오 명령법 단수 수동형 가치의 중요성 사격 접속법 종속법 부정법 실명사 미한정 관계부사 절대용법 많은 장애물이 있죠 놀린다는 게 뭡니까? 자유롭게 은혜 받아 갖고 살 수 있는 거 그걸 말하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소용없어 한 번 봐유 소용없어 봐도 못 봐 거기서 어떻게 봐요 문법으로 보면 격변화를 하다 놀리다는 게 뭐예요? 격변화가 된 거예요 감히 그런 말 할지 말아야 되는데 미한정관계 부사니까 안 고쳐 그리움이 미한정 관계부사예요 그리움이라는 것은 상처받지 않으면 계속 글로 가거든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라는 것은 영혼의 스승입니다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예방주사가 균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한번 이겨봐 예방주사 맞으면 이 사람 벌써 마음속에서 나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게 아니라 균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붓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래도 나섰던 낫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약은 믿음의 관계예요 믿어야 나서져요 그래서 누구 편으로 들다 그러죠? 그래서 행위활동할 권리능력 분파 장사를 하다 이런 것으로 놀리는 것이 그러면서 45절로 갑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 내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키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응답이 오면 순식간에 다들 이루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70민족 기도하면서 큰애 작은애 동시에 결혼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자녀에게 줘요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아니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감신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와이크라 와이크라 그리고 바로가 불렀다 불렀다 개성용법적 석사와 동사 가령 비할료 남성 3인칭 단수 원형은 카라 합니다 고전 히브로가 보니까 특별한 수령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응답을 유도해 주다 이것이 뭐예요 뭔말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바오르 그가 바오르는 뭐라고 했죠 큰집 큰집 쉼 요셉 요셉을 불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헬이 요셉 하나 낳고 어마어마하게 한 10명 줄 줄 알고 이름을 이렇게 찐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요셉을 차푸나트 바네아흐 이거 뭐예요 히브리어고요 밑에 사부나 바네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셉을 귀화를 시켜서 그 애급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사부나 바네아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시브려로 초푸나트 바네아흐예요 요셉의 애급의 이름이에요 초푸나트 바네아흐 요셉의 애급의 이름 첫째 무슨 뜻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존하시게 하셨다 그 신이 마라였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이름으로 져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스파라키죠 인친받는 재앙에서 인친받아서 괘시록 14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졌다는 것은 사명자로 확고부동하게 섰다는 거예요 물질의 명예의 상처에 허덕이면 아직까지 인친받는 재앙을 받는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무서워서 내 주변을 배해를 안 해요 그죠 다 배해놓은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 걸러잖아요 인친받는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쇼핑하면서 옮기는 분들은 구원이 없다고 봐요 회사도 자주 옮기면 연봉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셨다 이걸 해야지 빨리 오는 게 낫잖아요 네 번째는 그리고 그가 산다 사물들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사람 생명의 지탱자 얼마나 신격화한 거예요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학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실하고 함께 살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처방을 알면 고난도 아니에요 문 안 잠고 나갔네 올라가도 장문 드는 거죠 내 마음 문을 안 잠그니까 막 뚫어놓은구나 이거 열 때와 닫을 때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귀한테는 다 옆으로 해놓고 다 와라 다 와 감신도 와 신이 아니고 그냥 아람어 감신이에요 50가지 이상 안 되는 거 그리고 세월이 계속 가는 거 50년 가봐요 여러분 나이에 그죠 여섯 번째 그 땅의 자양부는 살아있는 것이다 애급의 생명 애급의 운명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가진 자는 산다 이렇게 높여줬어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시도 예수 그시도 감옥에서도 예수님과 매맞고 감옥에도 예수님과 인격모독당하고 여러분 화낼 필요가 없어 저분이 나를 욕한다 예수님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리해 주세요 인간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때는 그냥 어떤 분처럼 주여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연세가 80이 다져서 욕심을 못 버려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복음을 못 듣고 구연도가 만들어서 그래요 죽음의 천사가 지금 옆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 나 언제 데려가려고 그러나 복사님 어떻게 하면 요것이 암초초 다녀요 내 손주는 봐야 되잖아요 욕심을 천국에다 둬야지 이 땅에다 두면 다 죄예요 욕심을 천국에다 두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사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 이 땅에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고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올 거예요 커트 라인 바로 앞에서 카트 그럼 어떻게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넉넉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에그빈으로 귀화를 동화시키기 위해서 총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높여준 거예요 쓸모가 있거든요 그의 바로가 109세에 죽고 나서 요셉을 후계자로 지정하고 나서 요셉이 48년 동안 동치를 하다가 바로의 손주에게 왕권을 넘겨준다고 믿으라 신은 나옵니다 믿으라 신은 역대하 13장 22절에 나오고요 24장 27절에 나옵니다 믿으라 신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45절에 제사장 보디베라 딸 아스나들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할 아니라 요셉이 나이가 애급 온 나가 애급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제 결혼을 시켜줍니다 보디베라 보디베라 그렇죠 보디베라 딸을 줬는데 보디베라 딸이 누구냐 한번 불러드리고 보디베라 이 말은 고유명사입니다 태양에 속한 사람 태양신이 보낸 자 태양신이 준 자 이 보디베라라는 말은 제사장 이름인데 자 여기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직업을 갖고 사업을 했던 큰 종합상사 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까지 겸직을 했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살고 이 아스낫이 누구예요 오늘 봅니까 아스낫은 아스낫은 디나가 낳은 딸이에요 디나가 낳은 딸이에요 하몰과 디나가 하몰이 디나를 강간을 했잖아요 그렇게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양가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애굽 제사장이 입양을 했어요 보디베라가 보디베라가 입양을 해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에서 컸어요 이렇게 깨달아봅니다 하나님은 혈통으로 구원하면 안 버려요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시키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속적인 혈통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실수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제약에서도 쓰시는 하나님 야곱의 방관에서도 쓰시는 하나님 시무원과 레우의 살인에서도 쓰시는 하나님 미드라시를 추적해보지 않는 분들은 그냥 이방 제사장 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면 그래요 다른 미드라시 보면 천사가 이제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입양을 시킬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쓰시지 구속허시려면 이루가도 연결되고 저루가도 연결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부정적인 것이 끈질긴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처방은 너무 단순하고 기적인데 내가 하나님 오해져서 처방을 판단해요 이건 안 될걸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캄신이 안 떠나요 21세기의 캄신이란 아람어는 부정적인 사상이에요 마귀한테는 긍정적 예수님한테는 부정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야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배우자 걱정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구약에는 열통으로 구원을 시켰잖아요 70민족을 구원할 때 세매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사기에는 아르박사기란 말이 영역이라 소리예요 영역 영역이란 말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9민족을 다 지옥으로 보내요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했는데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다 죽여요 그러면 가인의 속성 있는 사람한테는 믿음을 안 줘요 교회는 다녀요 천국 가고 싶어서 욕심으로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걸려요 자기가 걸려요 자기가 걸려서 넘어져요 이렇게 아 일어나봐 안 일어날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림이 왜 찾아옵니까 저방을 지루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보다 달콤한 건 없어요 저는 세월 가는 게 한쪽으로는 너무 기쁘고 한쪽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월 할 때 야 벌써 주일 왔는데 말씀 막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연출해도 어떻게 할까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료는 다 찾아놨는데 월요일이 주일 됐으면 또 좋겠어요 영혼이 막 샘솟으니까요 그럼 보세요 강박한 우리 회장님 하나님이 만져주면 내가 입양 딸로 진짜 딸로 들어가요 저택에서 사는데 사라를 닮았대요 키도 늘 진흙에 크고 어마어마하게 예뻐서 그 고대 근동의 왕의 아들 왕자들이 다 줄을 서는 건데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요셉을 만나려고 요셉하고 이렇게 만나준다고 하니까 내가 왜 요셉하고 만났냐 그러다가 요셉을 보는 순간 뿅 간 거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내가 말이요 그렇게 도도하고 그런데 요셉을 보고 그냥 결혼해야죠 그런 거예요 약혼식을 했어도 미드라시 보면 호시탐탐 아스넷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요셉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해요 그 고고한 사라를 닮아서 코가 딱 크고 키가 늘씬하고 피부가 뽀얗고 여러분 사람한테는 버림을 당했어도 부모님한테는 버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거 오늘 교회 방송 뉴스에서도 물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동생은 죽고 언니는 나와서 시각장애인이 되어줘서 고아원으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이 교회가 영적인 고아원이래요 영적인 고아원 부모님들 먼저 가시고 고아원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합니다 부모가 버리니까 도무너무 귀한 가정에 가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뜻의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죽음을 기도해야 돼요 죽음이 잔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딴 거 놀 때는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손들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영적으로 배고파서 동양 다니면서 여기저기 기도온 쓸쓸하게 이렇게 금식으로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자자자 먹었다는 거예요 응답은 다 성경 안에 다 갇혀 있는데 내가 따는 열쇠를 못 받은 거예요 순종이라는 열쇠 고백이라는 열쇠 무겁지도 않아요 보디베라는 제사장 딸 누구예요? 아시나 아시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는 이걸 묵상을 하고서 실천층에서 천사들이 라이나 천사가 영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이 기약의 생명을 잉태했는데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명령을 아직까지 안 해 주실까 들어가라 왜 안 해 주실까 오늘 또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생명의 잉태지만 은혜도 잉태예요 코더의 고난을 통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옥이면 어떻고 요구도 먹으면 어떻고 매맞으면 어떻고 그 삶을 바울이 조금 모델로 삼아서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년과 약 천년이 가도 내가 변절돼서 그렇지 그분은 변절하지 않아요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셉이 되어줘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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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